헤이 헤이! 플랫! 이발소! 곰보빵을 사랑! 아이고! 에고고! 이러다 느꼈구먼! 오늘 카페 정몬날인디! 에고고! 이게 뭔일이라냐? 숨을 치겨! 누가 좀 도와주세요! 지갑 돌려줘요! 죄짓고 살면 벌받는 듯이요! 이게 뭐야? 좀 가자! 돌려주셔요! 저기! 얼굴도 못생긴게 재수없기시리! 저...괜찮으세요? 괜찮... 다치신 것 같은데 어떡해요! 오오오오오오오오! 워메 어쩐이야! 심장아 나디지 좀 말아야! 여기 지갑이요! 고마워요! 전 이만 가볼게요! 저기요! 제가 내일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되세요 아휴 좋구만요 시간 되고 말고요 아휴 정말 아름다웠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구먼 실은 제가 내일 예쁜 여자분이랑 식사를 하게 됐어요 어드바이스 좀 받을 수 있을까요? 오 드디어 몫솔방 탈출자가 생기는 건가? 축하 축하! 데이트 계획은 세우셨어요? 아이디처럼 곰보빵 비보면 곤란할 텐데 사실 진은 얼굴에 핀 곰보가 콤플렉스예요 말 그대로 곰보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좋아하겠어 곰보를 빼야 할까요? 당연히 빼야지! 여자들이 싫어해! 잘생기면 좋지 곰보를 가릴 방법을 생각해봐 브레드 이발소라면 브레드 이발소라면 해결해줄 수 있을 거예요 브레드 이발소? 흠... 총체적 난국이군 턱도 돌려 깎아야 하고 콧날도 좀 세워야겠고 하지만 가장 급한 건 이 곰보야! 이렇게 똑같이 가능한가요? 이렇게 똑같이 가능한가요? 뒤통수의 얼굴을 새롭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해 하지만 신이 내린 천재 이발사 브레드라면 가능하지 지지지... 사장님... 좀 아플텐데 괜찮겠어? 괜찮구먼요! 쿠키양에게 잘 보일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어요! 시작할까? 핀셋! 가만있어! 이래야 잘생기될 수 있다고! 사장님! 이러다가 한 종일 걸리고 있어요 흠... 할 수 없군 이걸 쓸 수밖에 이...이건... 코팩이자뉴! 좀 아플거야! 참으라고! 지는 쿠키양을 만나기 위해 살아면 그 어떤 고통도! 야아!!!! 으악š 우와ranch! 진짜 이게 나요! 정말 잘생겼구먼 잘생겨졌다고? 이정도로는 곤란해 2017 에세스 시즌 컬러는 핫핑크라고!!! 아악! 그 위에 레인보우 스프링클과 슈가파우더를 뿌려주면 금상첨화지! 자, 이 정도는 돼야 쿠키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지 않겠어? 정말 믿을 수가 없구만요 진짜 감사해요 이제 쿠키씨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슈 하지만 명심할 것이 있어 자네는 태생이 곰보라 3시간 이후엔 곰보가 다시 피어날 거야 그러니 3시간 안에 데이트를 마쳐야 해 네, 알겠구만요 어메, 이러다 늦겼네 빨리 가야겠다 아야, 왜 울고 있는겨 꺼내주세요 조금만, 조금만 더 다신 놓치지 말아 아저씨, 고마워요 늦진 않았거지? 아이고, 이걸 팔아야 우리 손주들 저녁 반찬을 살 텐데 아이고 할머니, 어디 가세요? 지가 도와드릴게요 아니, 이거 보고 올 텐데 괜찮겠어? 괜찮아요 지가 뒤에서 팍팍 밀어드릴게요 아이고, 한 시간이나 늦었자녀 봄에 이걸 어쩐냐 이런 모습으로 쿠키씨를 만날 수는 없구먼 곰보빵씨? 왜 이렇게 늦으신 거예요? 너무 안 오셔서 집에 가려고 했어 미안해요 멋있게 하고 오고 싶었는디 시간에 맞춰 오고 싶었는디 전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남자가 좋아요 옷도 깔끔하게 입는 남자가 좋고요 근데요, 마음이 잘생긴 빵이 제일 좋아요 곰보빵씨처럼 저는 다 알아요 옷이 엉망이 된 건 꼬마 도넛한테 풍선을 내려주다가 그런 거죠 늦게 도착한 건 할머니 빵을 도와줘서 그런 거고요 그걸 어떡해 제 눈에는 곰보빵씨가 어디서 뭘 하는지 다 보여요 곰보빵씨 괜찮다면 우리 날짜 새는 사이 하실래요? 오늘부터 1일 어때요? 저, 정말요? 물을 게 없게요? 그럼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제가 전 세계 무슨 착한 일을 해서 쿠키씨같이 멋진 분을 곰보빵씨도 얼마나 멋진데요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